ㄷㄷ 오우케잇 아 끝났구나 아 다 했다 됐으 자아 이거 또 한번 깨줘야지 어? 어이구 아 이거 이거 말고 아니 왜 안나오냐 기다림 나오네 나와라 나와라 ㄷㄷ 아니 왜 안주 마을로 가야 되나 아 나왔네 월드당 1회 받을 수 있는데 이 캐릭터로 받을 겁니까 받아주고 어이구 기간 12일까지 근데 이게 어차피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 늦게 봐도 의미가 없죠 어 12월 17일로 고정이 되어있고 바로 껴줘고 그 다음에 의자 데미지를 주래 데미지 좀 가진 않아요? 왜 금세 사람이 왔네 데미지를 잠깐 한번 볼라 그랬는데 아 왜 사냥터가 아니잖아 음... 그래도 뭔가 심플하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최소한 뭐 눈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 의자 의자 뭐냐 아 이거 의자 칸이 아니었구나 아 여기 있나무 아 여기 있다 석양인 스쿠터 아 그냥 요정도네 아 실질적으로 걸린 시간은 한 7시간 정도 잼스톤 77개화 애잔 이노센트 뭐 요런거 얻었구만 실질적으로 한 7시간 한 것 같고 한 7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메소 6억 7천 4백과 함께